요셉의 지난번에 출생과 성장 과정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아들, 12아들 가운데는 11번째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그 꾼 꿈은 그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 임하면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겠어요? 구원의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원 받고 세례 물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고 세례 물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성령이 많으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르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래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때 성령 받았어 이렇게 가지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뭘 안 받았었어요? 성령을 그래서 주님이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그래서 구원 받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꼭 다섯 가지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받았는데 또 이걸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이 다섯 가지를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것이고 여기 네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 그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가서 다시 보디바리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또 요셉을 인하여서 그 집과 소유의 복을 주셨다겠죠 그런데 잘 돼서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그런데 요셉에게 보디바리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면서 동침을 하자고 했어요 이걸 이제 뿌리쳤더니 요셉이 강간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난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감옥에 간 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되니까 오히려 이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때로는 오히려 너무 편안한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가 부패하고 힘을 잃고 타락한 그런 경우에 보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박해 가운데서는 망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더 자손이 번창하게 됐잖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더 여러분 구원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안일에 빠지게 되고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서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가서 얼마나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그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또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보디바레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 두 사람이 바로왕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는데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보니까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가 익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애국의 왕 바로의 잔에다 그 포도즙을 받들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이건 당신이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가서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 다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떡만통만 원장에 그게 꿈이 해석이 길목인 걸 보고 자기도 꿈 얘기를 해요 나도 꿈을 꿨는데 뭐라고 꿈을 꿨는데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내 머리에 그 새 광주리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3일 만에 바로에게 버림을 받고 목베임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안 좋은 꿈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대로 되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복직이 돼서 갈 때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큼 이런 잘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끄집어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약속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로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야속했겠죠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애굽의 왕 바로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본의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소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가지의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지 만 2년이 됐을 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에서 지금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는 올라오면 이집트죠 나일강에서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배 마르고 흉축한 그 소 일곱 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일곱 충실한 이삭이 있는 것을 동풍에 마른 쇠약한 이삭이 또 삼키는 그런 꿈을 그날 밤에 두 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와 점쟁이와 이런 해몽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생각이 나가지고 그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빨리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전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빨리 데려오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으로 하니까 어때요 감옥에서 죄수가 무슨 수염을 깎고 이런 게 또 없죠 아주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갈아입고 또 수염을 깎고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니까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이것을 먼저 꿈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애원자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왕에게는 어떻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온 애국 땅에 일곱해 큰 흉년이 있겠고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란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에 임할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제 어때요? 바로가 꿈을 해석을 해 주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면 앞으로 7년 동안 뭐가 올 거다? 큰 풍년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뭐가 온다고요? 엄청난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풍년 든 거 그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을 때 그때 그래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 성에다 창고를 많이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확물의 5분의 1시간 해마다 그걸 거두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땅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풍년이 들고 또 흉년이 될 것인데 이걸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꿈으로 바로 왕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래에 대하실 그런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누구가 내 살고 왕에게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앞으로 그거 다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꾸면 어떤 경우에 의미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있어요 욕기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 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이브론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떤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널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어떤 극장에서 무슨 그때 어떤 공연인가 뭔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지 말아 오는데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어떻게 그날 암살을 당해 가지고 여러분 죽게 된 거예요 꿈을 무시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그래서 바로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그 준비를 잘 해서 애국당이 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왕의 꿈 또 요셉을 통해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는 다니엘도 있잖아요 요셉도 이제 꿈을 잘 해석했는데 다니엘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보니까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하고 다니엘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꿈을 또 이거 잘 해석을 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모든 이상과 몽조를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아니 이거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처럼 모든 꿈과 이상,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런데 98년 그때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모든 꿈과 환상과 이런 것을 해석할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이게 어떤 영분별을 또 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저도 꿈쟁이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꿈을 꿨으면 이게 개꿈인지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막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이나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꿈꿈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꿈인지 이런 걸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네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 보면 꿈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꿈을 많이 꾸게 된다고 매일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을 통해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주는 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꾸는 꿈이 있고 개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꿈과 몽조와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했더니 애국왕 바로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장세기 41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를 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저는 이게 참 보면 여기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를 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저는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목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목사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그러잖아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건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해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의하는 신이오 명철의 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과 명철과 하나님을 경의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생겨요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그리고 모략 이 성령님은 모략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의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모세처럼 애국의 학술을 가서 다 배우고 세상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니까 우리가 요아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으려 그래서 당신이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됐어 풍년이 왔을 때 이 모든 걸 하고 다 준비하고 이걸 흉년을 대비하고 이 일을 네가 해라 이제 바로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구양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들 어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목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농구에서 타장마당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하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돼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사들이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별로 똑똑한 사람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두 명으로 시작된 그리고 120명이 기도한 그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죠 도마 인도의 성교사로 갔다는 도마가 우리나라에 제가 그걸 자세히 지금 보면 그 가야국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경남에 있는 그쪽에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성경에 그래서 엄청난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나요 도마가 여기 왔다가 갔다는 그런 흔적도 많이 있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마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했다 하니까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대도다 여러분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지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세요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 있는지 믿냐고 이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수염이 확 길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는 요화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꼭 궁금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형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이 성경은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어때요?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았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사들 다 다이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에서 보통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령에 내주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능력의 세례, 권능의 세례입니다 이거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 세례만 받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불 세례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는데 창세기 4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한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때는 여러분들 이 애굽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현재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 보면 스핑크스라든가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과 살릴 가운데 하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만들었나요? 지금 우리가 현대에 이렇게 살면서도 저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런 일들이 현재로부터 3500년 전 이상인데 그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 보통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여러분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종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때는 한참 또 낮출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사복이 다 빈부귀천 이것이 다 높고 낮아지는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요셉도 자기가 하나님께 꿈을 주셨지만 이렇게 역사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41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나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될 때 몇 세라고요? 37세 그럼 꿈을 몇 세 주셨어요? 17세의 소녀일 때 꿈을 꾸었어요 30세니까 이제 몇 년 지났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년 되니까 아휴 그래도 목사님 할 만하네요 17살에 꿈 주셔가지고 30세에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가 됐으면 그런데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았죠 연단에 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이 시간이 단축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게 꿈이 아니고 진짜 꿈인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형들과의 만남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말한 것처럼 애국 온 땅에 뭐가 들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어요 풍년이 그러고 나서 또 7년이 지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이제 들었죠 그런데 애국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애국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디서 가난한 땅 애국에 붙어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흉년이 드니까 애국이란 나라는 풍년 들었을 때 다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준비를 안 해놓고 있던 요셉의 부모와 형들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흉년이 또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애국에 곡식이 있다고 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국으로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구하로 그래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창고를 열고 사람들에게 식량을 팔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장세기 42장 6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어때요?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11개의 곡식단이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 주셨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아요 그래서 나중에 갔다가 다시 또 사러 와요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려와서 장세기 43장 26절에 보면 애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실 바는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이거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믿어야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안 믿으면 의심하면 아이를 임신을 했다가 유산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형들한테 가서 말하고 부모한테 말을 했죠 그건 뭐예요? 내가 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믿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입술로 그것을 말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전 세계를 떠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런 꿈을 주셨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런 꿈을 주셨어도 이렇게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위대한 어떤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서 아니면 위대한 그런 화가로 아니면 너를 어떤 위대한 그런 놀라운 글을 쓰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다 방법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화가 되려면 그림을 그려 공부를 해야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또 열심히 음악을 공부해야 되지 글을 쓰려면 열심히 그런 어떤 글을 쓰는 그런 대학의 학과를 가서 국문학이든 모든 이런 걸 전공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글 쓰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다 이게 뭐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가로서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줘서 교유를 세우고 어떤 그런 일을 하겠다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크게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우고 이런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져서 여러분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아 태어나서 내가 돈을 어쨌든 열심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세상에서 어떤 지금 이 세상이 황금만능주의 시대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을 가지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이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딱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돈 벌어서 내가 똥똥거리고 잘 살고 세상에 즐기고 이런 건 관심 없고 돈을 벌어도 나는 최소한의 그런 제가 저희 집사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집을 이사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집에 가서 월세방 이렇게 전세방 살면 주인 눈치 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조그만 집을 하나 사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의를 열심히 하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다 모든 사람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런 행복 성공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공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2년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평신도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돼요 주의 종으로 너는 이 방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냈다 이런 것을 이제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열심히 정말 뭐 그때부터 놀러도 안 가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세상에 그냥 이런 모든 걸 다 아주 끊어버리고 오직 그냥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책을 읽고 이런 일에 이제 전심전력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게 있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노라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좀 순서를 잘못해 네 번째가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가 기도 시험을 이기라고 하면 네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이제 기도를 해요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하나님께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하고 그런데 막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시험이 또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시험이 반드시 시험의 과정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게 그런데 시험을 이겨야 되면 시험에서 넘어져 버리고 거기서 잘못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첫째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두 번째 선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하라 어떤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네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런데 뭐를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그 약속의 말씀 이걸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이걸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고요? 시험의 과정이 있다고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막 준비를 시켰어 그리고 속으로 엄청 여기 안 나오지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죠 보디바라 아내를 통해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겼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환경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더 악화되고 나빠진 것 같았죠 그런데도 참고 인내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이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상황이 막 나빠진다고 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믿고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 뭐 목사님 조금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다 어려우면 아 이거 안 되려나 봐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안 되려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면 안 돼요 계속 막 상황이 더 나빠져도 안 될 것 같아도 절대 그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 텐트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뭐처럼 별처럼 많게 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그 마음 속에 아 이제 꿈을 가졌어요 내 자손이 저 하늘에 별처럼 많게 되고 있구나 하는 꿈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술로 뭐하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줬다 했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걸 부르게 돼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 그럼 다 정신 나갔다고 적었더니 미쳤다고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아이가 갖고 싶어가지고 좀 나사가 하나 빠졌나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계속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열국의 아비 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열국의 어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적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적에도 바랬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백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때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 아내가 생리가 끊어지니까 아이 못 낳겠다 해가지고 사례도 그래가지고 한때 좀 흔들렸죠 그래가지고 누구? 하가를 동침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지연되어 버렸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인본주의를 딱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러다 큰일 안 되겠어 해가지고 타협을 해보거나 인본주의를 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꿈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령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랑 가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98년도에 성령 임했을 때 환상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건축해서 가야 될 성전 그걸 딱 보여줘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고속도로 나가는 데 쓰레트로 된 집이 있고 이런 딱 건물이 여기가 네가 갈 곳이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금방 붕해가지고 몇 년 안에 지어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너 하루에 6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봐 그러니까 저는 길어야 3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세계로 보낼 줄 알았어요 제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사들의 목사가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드디어 열심히 나름대로 한눈팔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텔레비전도 5분도 안 보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이하고도 내가 10분도 안 놀아주고 이러면서 오직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쓰실랑가 보구나 생각하고 한 3년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던 교회에서 그 앞에가 과수원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거예요 또 벌써 가을이 됐네? 그 과수원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거 성경을 지가지고 하지? 아니 하루 한 해 이태가 아니라 몇 년 지나가니까 나이는 뭐가 언제 이걸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막 세우고 돈을 다 써버렸는데 어느 날 철회하면서 거기서는 제가 매일 철회를 강단에서 철회하면서 잤으니까 잤는데 어느 날 주민이 저를 딱 깨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더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주님 몇 평이나 지을까요? 그랬더니 2천 평을 지으라고 그래요 2천 평을 그래서 제가 머릿속이 그냥 갑자기 싹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평당 400만 원만 잡아도 2천 평이면 건물 짓는 것만 80억인데 지금 1억도 없는데 그러면 또 땅을 얼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좋게 적게 들어도 100억은 들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딱 돌아갔는데 또 주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에베당 본당을 몇 명 들어가게 지어요? 딱 이렇게 또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2천 명 들어가게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때 우리가 있던 교회당 에베당이 300명 들어가요 중층까지 그런데 2천 명 들어가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중층도 칸막이 해서 이렇게 써버리고 1층만 하면 한 240명 들어가는 데였는데 바짝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 이런 게 하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막 이제 꽉 차고 의자 놓고 통로 다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에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땅을 찾으러 막 다녔습니다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직장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 기도해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 안 돼 구직 정보 이런 걸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취업의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은행이랑 하연이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좋은 배 비를 주세요 신랑감 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백마 타고 와가지고 내가 네 신랑이다 이렇게 안 해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눈 크게 뜨고 교회 안에서 이런 데서 다 봐봐 저기 어디 신랑감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나한테 신랑감 내 앞에 나타나게 해 주실 거야 하고 기도만 하다가 늙어가지고 쉬지 못 가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계속 땅을 찾고 두드려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서양 장례식지가 있네 거기 가서는 그때는 거기가 좀 마음에 또 들더라고요 이쪽에 안 나왔어 땅이 그래서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침을 발라놓으면 내 거라고 했잖아요 동전 100원짜리에서 침 발랐고 이거는 내 겁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시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저희가 그때 이 땅을 달라고 할 때 처음에 땅이 굉장히 비쌌는데 나머지는 이제 좀 싸게 샀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해놓았으니까 그렇지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 여기서부터 이 끝에를 볼 때 그때 저희들이 교회당 지어가지고 있던 땅이 뭐냐면 143평짜리 땅에 살다가 저기서 이 끝에 여기서 이걸 보면 얼마나 땅이 큽니까? 그런데 주여 저 전부 때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네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보니까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니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그렇게 강평한 사람들의 마음도 다 움직여주시고 아 이거 문중 땅은 팔면은 가서 다 문중에 뭐를 판다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다 불을 질러버리고 막 어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팔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 못하게 생겼는데 하나 더 하십시오 8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장세기 45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여기 이제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자기의 신분을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생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기절할 것 했죠 기절할 것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었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왜 자기들이 구덩이 속에다 밭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애혼하는데 그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니 이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자 한번 다시 거기 말씀 나와봐 아니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이 안 됩니까 지금 한탄하죠 왜 우리가 그때 그랬던 거 한탄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대 자 8절요 그런 중 나를 이리로 보낸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동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은 자기를 형들이 이제 애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의 손으로 팔게 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로 다 세고 계신 걸 믿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기 보면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판 것은 그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이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어떤 아 저 인간이 나한테 이랬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내가 잘 알지 지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봐 드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누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것 뜻이 뭔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뭔가 계획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어떻게 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적으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뭐 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자기가 팔려온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해가지고 이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형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허락하셨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는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의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요 이건 절대 자기에게 축복이 안 돼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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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